한국룩대 수명이 약 15년이다 식용목 개과 중국, 중국, 러시아, 남서구 만주, 티벳, 히말라든지 몸무게 거의 40kg까지도 있네 내가 볼 땐 40kg 훨씬 넘어 보이는데 저기 있는 애들은 암컷은 한 마리의 수컷을 택하여 1부 1초 4, 5, 6월에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한국선은 생존이 확인되잖아 거의 멸종된 곳으로 보고 있다 오케이 오케 오케